안녕하세요 테크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심전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얀 바탕의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심전도 앱입니다. 오른쪽 크라운에 손을 살짝 올리면 측정이 됩니다. 손을 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0초 동안 얌전히 기다립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애플워치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다행히 저는 정상인 것 같네요. 아이폰에 있는 건강 앱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켜고 심장 메뉴 심전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고혈압, 심부전 같은 항목은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